청단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 웹툰스쿨의 이야기작법방송 궁극의 캐릭터 시간 고나무 작가와 함께하는 논픽션과 르뽀에서의 캐릭터 즉 살아있는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안녕하세요. 전기작가 고나무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나 진짜 한 주일 동안 피드백 일부러 너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과장은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묘하게 이상한 말이죠. 그게 거짓말 일주일 동안 잠을 설쳤어요. 이런 거 거짓말이죠. 그렇죠. 진행 진짜 잘하신다. 저희는 바로 전혀 잘하신다. 요즘같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시대에 저나 지금 고나무 작가 같은 이 대화가 품앗이 같은 서로의 자존감으로 올려주는 그런 것이죠. 오늘은요. 바로 이어서 갈 거예요. 지난주에 열화와 같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진짜. 4분만에. 4분만에. 4분. 진짜 댓글 엄청 달렸을걸요. 오늘 좀 속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뭐요? 바로 이어서 녹음을 하는데 김태권 작가님 우리 고나무 작가님을 모셔온 우리들의 기가태권 부위 권희. 우리의 권희. 앱으로 가야 됩니다. 잠시 후에 나가셔야 된다고요. 어린이집의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가야 돼요. 그러면은 약속이 자꾸 있어서. 가시기 전에 좀 이따가 가시겠지만 그 전에 지금 그 전에 한 번 웃기고 와야죠 제가. 아 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못 웃기면 못 간다 그러면 제가 못 갈 수가 있으니까 힘듭니다. 못 웃기더라도 갈 때가 되면 10분 뒤에 웃어드릴게요. 네. 제가 일단 웃어드릴게요. 일단 웃음 하나 따고 하죠 여기서. 괜찮아요. 농담이고 김태권 작가님께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저희 근황이나 이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김태권 작가님이 올해 알아오신 분이잖아요. 네. 고나무 작가님께서 지금 궁극의 캐릭터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신지 좀 궁금해요. 옛날에 목소리 났는데 목소리가 좋다. 그렇지 그거. 옛날에 목소리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왜? 모르겠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흔혹되죠. 무슨 말이지? 저랑 배워할 때 딴 데를 보고 아니요.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아 그렇군요. 사람들이 아니 네. 뭔 소리야. 고나무 작가님이 이렇게 귀에다가 말을 맞아 맞아. 되게 속속 들어와요. 목소리가 제스처와 눈빛이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진짜 몰입하게 손을 이렇게 너무 저도 재밌는 거야. 고나무 작가님도 어디서 팔면 살고 사고 싶어. 진짜 사고 싶어요. 포켓 나무 사고 싶다. 이 질문을 해야 돼 라고 했던 얘기해 주는 이건 답변이 아니고 뭘로 해야 되지 그래서 계속 얘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두 분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알았죠 학교 다닐 때요 네. 대학 다닐 때 알았어요. 식당인지 걸어다닐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때 종이 종이 우유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과 우유팩 우유팩 팩차기라는 아 네 정말 야만적이고 전근대적인 모든 대학교도 다 했나 봐요 농촌사회적인 그런 팩차기요 팩차기를 다 했군요 서울대에서요 저는 안 해봤는데 팩차기하다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저는 팩차기 너무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끼워줬어요 슬프다 팩차기하다 만났다고요 뭐 그런 것 같은데 개그보다 팩차기를 더 못해요 네 그런 경지가 또 있군요 여기서 또 슬픈 음악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길도 되게 못 찾고요 제가 청강대 가서 제일 힘든 게 연구실에 있다가 강의실 가는데 한 번에 찾아간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2주가 됐는데 하지만 슈프림 인텔리전스니까요 맞아요 아무튼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김태훈 작가님이 또 그때 핵 인싸 하셔가지고 진짜요 학생회장 이런 거 하셨어요 90년대 중반에 사람들을 막 개그룹 구워 삶으신 거 아니야 그렇죠 유머였죠 이 배경이 뭐냐면 건축학 개론 딱 그때 시점에 중반 imf 전에 기억의 습작 때 유머 때의 핵 인싸는 않았죠 진짜요 저는 앗싸였고요 그래서 저분은 뭐야 지금 취재윤리 벗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전기가 아니고 평전 사망천은 말했다 고나우는 말했다 접어들으시면 잘한다 잘한다 너무 웃긴다 역시 개그는 연객이죠 개량 한복 입으셨던 것도 그 얘기는 그 얘기는 당황했어 사실까 여기 개량 한복 근데 되게 어울려요 그거는 좀 당황스러워요 어울려 근데 그때 대학 가는 아직 역시나 농촌 사회를 못 벗어놨기 때문에 개몽이 안 되시더라고요 야만의 시절이었고 정근대 시절이었기 때문에 계란부 입고 주머니 안에 담배 들어있고 피고 남은 담배꽁초 들어가 있고 대자보 같은 문화가 남아있던 시절인데요 아직 술 먹고 강의 들어가 90년대 중후반 90년대 중후반에 대학교 생활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대자보라는 걸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막걸리 팔고 그거를 먹다가 또 사먹는데 파전 파는데 파 떨어지면 잔디 뜯어가지고 어머 그 유머도 우리 때 있었던 유머 아니고 정말이었어요 아 진짜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금 진짜 그랬어요 근데 청취자 여러분들은 진짜 지금 고나무 작가님의 재미있는 화술로 이렇게 재미 하나도 없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복잡한 기분일 거예요 어 재미없어요? 맛없는 이야기를 그 얘기를 그 얘기를 드려야 돼요 김태원 작가님은 그때부터 독특하셨어요 대자보를 만화로 그리는 아 다 그래서 저 사람 뭐야가 그때부터 일단 이제 다음 이야기로 진짜 인사시다 저분도 저분도 인사하셔서 딱 아무도 안 하는 거 하는 사람 요까지 하겠습니다 김태원 작가님의 과거사가 폭로되고 있는 아닙니다 오늘 과거사 얘기는 처음 한 것 같아서 근데 아무도 안 하는 거 하는 거 이건 최고의 천사 아닌가요? 크리에이터 그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셨어요 아무도 안 한 유머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또라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도 안 한 유머를 그게 아마 욕망이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도 안 했던 걸 했던 김태원 작가님의 평을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하셨어요 지금 이야 근데 또라이가 아싸면 진짜 불행한 아싸데 인싸였어 인싸가 또라이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죠 맞아 잡수의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개그에서 아싸라서 주변에 모두가 또라이였다는 뜻이 아닐까요? 사마천은 이렇게 평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나무 기자님의 과거를 폭로하고 싶지만 참고 하지 마세요 재밌다 오늘은 고나무 작가님이 어떤 식으로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너무 넓은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답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레퍼런스는 본인이 했던 저작이죠 어떤 것들에서 쓰셨는지 그 경험담을 이어서 들어볼 예정입니다 지난번까지 저희가 했던 얘기는 아직 살아있는 자 전두환이라는 전두환 전기의 이학봉 취재에 대한 얘기부터 해서 취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할 얘기 저 너무 기대돼요 사실은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그렇죠 하이라이트 약간 킬링씬 하이라이트 제가 너무 기대한다고 말하면 조금 죄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워낙 그렇다 보니까 기대한다거나 흥미진진하다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 안 되는 고통받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정말로 듣고 싶은 그러니까요 고통받은 피해자가 존재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오늘은 그러면 지존파 납치 생존자의 증언부터 얘기를 드릴까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뭐 또 책도 별로 안 팔리고 별로 쓴 게 없어서 여러분 일단 책부터 사십시오 어디서 나왔다고요 빨리 빨리 알마 출판사에서 나오고 알마 출판사 일단 고나무 기자님 글을 잘 쓰니까요 악의 마음을 잇는 자들을 사셔도 되고요 카카오페이지에서도 악의 해석자란 이름으로 또 뭐 결제해서 보시면 조금 더 싸게 보실 수도 있고요 좀 그런데요 읽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제가 썼던 레퍼런스를 준비했고 한 가지는 일부 때 말씀드렸습니다 전두환 전기 캐릭터 취재가 어려운 전기에 대한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때 이미 말씀드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웹툰 작가나 아주 좋은 유능한 웹툰 작가나 소설가의 스토리텔링 이론과 전기 작가인 저의 이론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경험과 실천이 다를 뿐인 것이죠 그렇죠 그 점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캐릭터 장면 행동이라는 스토리의 기본 요소 그리고 캐릭터를 볼 때 제가 주안점을 둔다고 말씀드린 일부 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욕망 우리 복습해봐요 복습 기억나세요? 홍남준 선생님 기억나세요? 욕망 그리고 욕망 3번이었죠 2번은 뭘까요 2번 띠라리라리라리라라 2번 아는데 오타쿠의 취향을 알고 싶으면 그의 피규어 장식장을 보면 됩니다 아 소지품 소유물 소유물 그렇지 좀 광의의 소유물 넓은 의미의 소유물 네네 소유물 그런 걸 말씀하시죠 네 그 세 가지가 물론 그거 외에 다른 것도 하지만 가장 제가 기본적으로 머리에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제가 갖고 있는 프레임워크의 핵심적인 틀인 거고요 네 그래서 전두환 전기 말씀드렸고 오늘은 저의 전기작가로서의 오랜 기간의 화두였던 범죄 문제 관련된 저의 취재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2014년에 지금은 서비스를 중단한 카카오의 스토리 펀딩에 연재했던 스토리 펀딩과 한겨레신문 토요판에 기사로 동시에 연재했던 스토리고요 이거는 단행본으로는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스토리 펀딩으로 이야기라는 것만으로 스토리 펀딩을 해서 수백만 원에 지금은 사라졌군요 그 스토리스 네 닫았어요 올 초에 잘 안 돼서 이게 뭐냐면 지조파 사건은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범죄 문제에 관심 갖게 된 것이 기자와 작가로서 갖게 된 게 한 5 6년 전부터인데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우연치 않게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실 바로 그 지조파 사건 그 잔혹한 연속살인이죠 이유 없이 부자를 증오한다는 이유로 지조파 4명이 연속살인 연쇄와 다르고 대량과 다르고 연속살인 역시 이게 또 침략 전공자시라서 너무나 보통 잘 모르시거든요 연쇄 연속 대량은 다른데 연속살인이죠 그런 끔찍한 사건에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생존자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도망쳐 나왔기에 결국에 수사가 됐거든요 이분은 어마어마한 범죄 피해의 상처를 갖고 오랜 기간 살아계시고 그 사건이 벌어진 게 9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탈출해서 수사가 된 게 95년이고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청취자분들 중에 연령대가 조금 낮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강형규 작가가 다음에서 웹툰으로 지조파 사건의 모티브를 얻어서 연재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슷한 정서를 잘 그려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그냥 이렇게 막 기사를 통해서 읽어보시는 것보다 당시 어떤 온도였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존자 여성분을 제가 인터뷰한 건 2014년이었고요 참고로 이 지조파에 남치되었다가 풀려나신 이 생존자 여성분은 94 95년 당시에도 단신으로는 코멘트를 하거나 인터뷰를 짧게는 하셨는데 제가 이분을 만난 것처럼 아주 길고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의 경험과 정서를 이렇게 깊은 시리즈 인터뷰 기사로 풀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육성을 이렇게 깊이 전달하는 작업은 처음이었고요 20년이 후에 딱 20년 때 돼요 그렇습니다. 저의 전기작가로서 이분의 취재의 화두 혹은 고민점은 이런 거였죠 전두환 전기와 다른 점은 이분은 자신의 경험과 상처를 저에게 열 준비는 되어 있었는데 저의 가장 큰 그때 그 고민은 뭐였냐면 이분의 경험이 너무 끔찍해서 첫째 작가로서 내가 이분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걸 이해하려면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나는 무엇을 봐야 하고 어떤 자료로 봐야 할까 둘째 모든 연쇄살인범 같은 게 대중 드라마의 소재로 자주 차용되는데 저는 문제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 저도 범죄 추리소설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추리소설의 방식이나 혹은 게임의 방식으로도 물론 범죄를 조금 가볍게 하나의 그냥 좋은 스토리로 소비할 수도 있죠 저도 그런 장르물을 좋아하고 그렇게 보는 유저 그런 게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분의 저의 지존파 사건을 20년 된 해 굳이 이 시점에 한국사회에 던질 때는 그것이 무슨 단독 특종 기사가 아닐지언정 현재성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거든요 영화 1987도 그렇습니다 영화 1987에 김경찬 작가님이 저에게 여러 번 하신 말씀인데 늘 현재성을 고민한다는 거죠 그것이 스토리일지언정 실화니까 그리고 실화가 아닐지라도 저의 고민은 현재성이 뭘까를 고민했고 그것은 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 문제를 대중적으로 알려보자는 것이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첫 줄부터 충격받았잖아요 이 스토리펀딩에 저도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쓰신 이 글의 첫 줄이 이겁니다 범죄 보도에는 시의성이 있지만 범죄 피해에는 시의성이 없다 왜 지금 보도하는가 라는 질문에 언제든 같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한겨레는 답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시작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려하셨던 그런 것들로 흐르지 않을까 하고 제목을 봤을 때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 첫 문장에서 정리를 딱 해주고 가시니까 딱 전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 주와 한겨레가 뭐 저니까 결국엔 아무튼 저의 고민은 그것이었고요 너무 잘 써요 탁탁 들어가요 이렇게 자존감을 푹 돋아주는 저 좀 이따가 애 보러 가야 돼 마지막 선물인가요 지금 계속 들어야 되겠어 칭찬 부분만 편집해주세요 또 다른 방어 자리를 비우더라도 흉보거나 과거를 밝히지 말아줘 그걸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게요 다른 에피소드가 준비되어 왜냐하면 이건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내 분량을 채우려는 거잖아요 내 갯모에를 더 널리 퍼트려달라 진짜 아니에요 코끼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라는 말 저는 진짜 즐겨지고 아무튼 뿌우 하고 가시는 거죠 지준파 이야기 글은 정말 좋은 글이라서 저도 고맙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이쯤에서 김태권 작가님께서 육아를 하시러 그러면 또 중간에 끊어 죄송합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안녕 권이 작가님 조심해서 가십시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푼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푼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웹툰 웹소설은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안녕하세요 작가 소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십니다 지존파 납치 생존자의 증언이 픽션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게 떠오르니까요 하물며 고나무 작가님 같은 경우는 명확하고 명징하게 그 피해자 대상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굉장히 많은 작가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존파 납치 생존자분을 20년 만에 인터뷰할 때 저의 범죄 말하자면 범죄 르포 작가인 거죠 범죄 르포 작가로서 저의 고민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왜 하필이면 지금 그러니까 2014년이었으면 이게 벌써 4년 전이네요 14년에 왜 굳이 이 얘기를 지금 꺼내 하는지에 대해서 작가인 저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일단 명징해야 남을 설득할 수 있잖아요 대중들에게 던지는 거니까 내가 이거 왜 한다를 내가 알아 그럼요 한겨레신문에 나오고 스토리 펀딩에 돈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명확히 지금 지존파 사건을 모르는 젊은 세대를 포함해서 그냥 말 그대로 대중에게 어떤 이야기를 던지는 것이었으니까요 작가인 저에게 스스로 이 방향과 고민이 명확하고 명징하지 않으면 제가 이걸 할 수가 없었고 저도 저는 또 기자였으니까 실제 인물을 실제로 범죄 피해자를 이름은 가명으로 전환했죠 어떤 2차적 피해나 혹은 그래서는 이정수 씨라고 그런 것일 때문에 가명을 일부러 썼는데 어쨌거나 있는 그대로 팩트에 기반해서 전달하는 것이 저희 작가로서의 과제였기 때문에 더 그런 어떤 윤리적인 무게감이나 이런 건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 무게에 한없이 짓눌려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대학연구기관이나 국책연구기업으로 구슬사 정리 구슬체록 그런 건 하기 싫었어요 그건 뭐 그걸 왜 해 그건 대중적 글쓰기는 아닌 거죠 구슬체록을 하고 계신 박사님은 진짜 아니 근데 아니 저도 아니 의미가 있죠 의미는 있지만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걸 왜 합니까 궁금합니다 아니 저는 정말 스토리의 시야 시대는 동시에 시감자 같은 작업이에요 맞아요 소중한 작업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일단 쌍피네요 너무 신난다 우리가 이제 친해졌던 증거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고 저도 약간 구슬체록의 한계점을 너무나 인식하면서 항상 작업을 해서 제가 그래서 질문할 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정리해볼까요 구슬체록을 왜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래서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 하나 남은 구슬체록자가 홍란지 박사죠 완전 의미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요 아니 정말 특수한 게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 그걸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기자시잖아요 나는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매스미디어에 소속되어 기사라는 상품이잖아요 맞아요 상품을 만드는 어쨌거나 그렇죠 당황하셨어요 괜찮습니다 그럼요 저희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주 좋네요 한층 더 친해졌습니다 이라리람 아니 난 괜찮은데 막 사건을 키워 그렇죠 일부러 방송 분량 만드시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일부 과장하는데 다 보내셔요 제가 나쁘다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분량 되게 잘 만드시네요 제가 요즘 홍란지 박사님이요 진짜 진행 잘하신다 홍란지 교수님이 요즘 저를 그렇게 놀리는 걸 좋아하셔서 제가요 네 그쪽이요 제가 가끔 이렇게 틈이 나면 칭 물어요 아이고 신난다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희는 더 친해졌습니다 기분 탓인가요? 다음은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았다 네네네 저 뭐 다시 안 오면 되니까요 좀 고정도 아니고 꼭 다시 나 지금 고정 욕심 막 생기고 있는데 진짜 계속 계셨으면 좋겠어요 나 웹툰스쿨 유튜브 채널에 활로를 샀다 생각했는데 아유 사람이다 맞아요 롱토뷰의 멤버로 롱토뷰의 멤버로 진짜 어머 그럼 완전히 조서를 쓰시듯이 막 완전 진짜 뼈 때리는 질문 쏙쏙 막 하실 수 있어요 흥미롭군요 개그 담당하려고요 그러면 제가 롱토뷰 대상자 원이 말고 제가 나무 나무 나무야 우리 딱 롱토뷰 작가님이 오시면 일단 나무를 한번 거치는 거죠 나무야 질문 좀 해줘 뼈와 살이 분리되어 나오고 기사까지 써주시고 웃기셨다 우리 작가님 네 기사까지 써주시고 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크게 웃었어요 짝이네요 그래서요 그래서 갈 길을 잃었다 지금 까먹었습니다 길을 이걸 시작할 때 나는 이걸 왜 해야 될까 그렇죠 트로펀딩이고 돈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구슬 체록을 넘어선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스스로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나 제 머릿속에는 릅보 전기 작가와 기자로서 제 머릿속에 교과서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쉽게 말해서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진 미국의 전기 릅보들입니다 번역된 것들 거의 다 물론 너무 읽고 싶은데 번역 안 된 건 할 수 없이 네이버 여관사전 켜놓고 떠듬떠듬 보곤 했지만 대부분 번역된 것들이었고요 저는 윈콜드블러드 같은 느낌 받았거든요 트루먼 카포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흉내를 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튼 차례대로 문제의식과 접근법이나 취재와 라이팅까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고민은 피해자였다 피해자의 트라우마 문제가 현재성이다 라는 것으로 스스로 정리를 했고 이분을 만나는 거는 전두환 전기와 달리 이분은 저에게 일단 만날 준비가 돼 있는 분인 거잖아요 나의 스토리를 20년 만에 너에게 털어놓을게 지난 시간과는 반대의 예시군요 반대죠 그런데 저의 과제는 이거였어요 연쇄살인 잔혹한 범죄에 대한 대중의 선입견이나 대중들이 이 범죄라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양식과의 싸움이었어요 저는 뭐였냐면 범죄 얘기해봐 얼마나 잔혹해 얼마나 섹시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소비가 되거든요 저는 인식을 깨는 것이 저의 작가로서의 과제였고 둘째는 그러면 한없이 진지하고 무거운 소위 말해서 진지 빠는 접근법만으로 가야 될까 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공포를 제대로 전달하는 게 작가의 과제인데 전기작가의 그렇죠 공포를 구현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꼈던 공포를 스토리 펀딩을 읽는 너도 느껴봐 인게 저희 과제였죠 정리하면 그거 뭐요 난 당신들이 기대하는 걸 줄 마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와서 보게 되면 당신들은 어떤 체험을 하게 될 거야 우와 되게 모순된 과제였는데 어렵네요 진짜 어렵잖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콜드블러드는 아니었고 이 서술의 방식은 1인칭이었어요 1인칭을 보통 한국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막 기자가 쓰고 나서 마치 별다른 어떤 팩트체킹 없이 1인칭으로 써버려요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더 재밌으려고 근데 저는 그렇게는 하진 않았고 이분은 본인의 글을 직접 서술할 능력은 없으신 분이었어요 이분은 뭐 꼭 학력의 문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치인 회고록이 많은 이유가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된 언어로 정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풀어줘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은 전기는 3인칭으로 작성하는데 저는 이분과 원고를 거의 같이 쓰다시피 확인하면서 6번 주고받으셨던 왜냐하면 안 주고받고 1인칭으로 쓰면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정수 씨 가명입니다 이정수 씨의 인터뷰 플러스 당시 온갖 기록과 저 현장도 가봤죠 남원 내려가서 그 공간도 가보고 심지어 이런 것도 해봤죠 이거는 윤태호 작가님이 많이 쓰시는 방법인데 사진 영상도 최대한 봤는데 tv 뉴스 같은 것들은 당연히 클립은 봤고요 클립 말고 연합뉴스에서 나오는 보도연감이 있어요 지종파 사건은 그 해에 아주 큰 사건이었으므로 아주 많았겠죠 보도연감은 돈 주고 못 사세요 안 팔아요 연합뉴스 가서 보시거나 국회도서관 감이 있어요 국회도서관 가서 지종파 검거 현장 사진 같은 것들은 한마디로 저는 작가로서의 목표는 이 사람의 공포를 잘 전달하는 것 그래야 펀딩 받고 저의 목표가 피해자의 트라우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독자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려면 이 사람이 뭘 느껴야 되잖아요 캠페인이 아닌데 스토리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스토리텔러의 왼손에 스토리텔러의 과제를 들고 오른손으로는 어떤 공익적인 저널리즘을 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들 이라는 에피소드를 그린 적이 있는데 세월호의 생존 학생들을 만나는 얘기거든요 계속 그때의 아주 짙었던 한 석 달 정도가 계속 떠올라요 이 얘기 듣고 있으니까 저에게도 약간 괴로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정기작가에게 다른 의미에서 또 잊을 수 없는 경험인 이유가 4시간씩 4번을 했거든요 대전에서 내려가서 그때 대전 정도야 얘기해도 되겠죠 그때 그 당시에 그때 거주하셨어요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니고요 근데 작가니까 저도 빙의를 하겠죠 최대한 노력해서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빙의를 하고요 현장도 가보고 보도영감도 보고 그분을 인터뷰하고 ktx 타고 다시 올라오면 저는 이제 토한 적도 있고 빙의를 하니까 왜냐하면 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리고 한 이틀 이틀은 아니고 하루 정도 밥을 잘 못 먹거나 먹으면 삼각깃밥 정도 아니면 밥을 잘 못 먹게 되는 입맛이 뚝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빙의를 해야 작가는 빙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웹툰 작가도 소설가든 저는 전기작가니까 전기 취재 대상을 최대한 느끼는 것이 작가로서의 저의 일단 어떤 작가적인 목표 중의 하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기억이 남고 접근법에서 기억이 남는 건 그래서 캐릭터란 측면에서 결국 캐릭터 얘기 하는 자리니까 끔찍한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가 좀 테크닉적으로 작가로서의 과제인데 저희 접근법은 역시나 이론은 미국의 논픽형 교과서나 로버트 웨이키 책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글을 그런데 다만 한국의 일반적인 기자들이 안 하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총 6화인데 1화가 범죄 얘기로 시작하지 않아요 1화는 저는 의도적으로 범죄 피해자 이정수 가명입니다 이정수의 학창생활과 가족 그의 친후관계를 한 편에 담았고요 여기에는 지존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 아까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 믿는 편이거든요 어떤 캐릭터가 잡히면 이 사람은 그 장면에 갔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느낀다 나는 플롯을 믿지 않는다잖아요 저도 그런 쪽 그 명제에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저는 일단 이분의 캐릭터를 취재했어야 됐습니다 궁극의 플롯에 안 묻혀서 다행이네 궁극의 캐릭터에서 묻혀서 초반 다행이네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저의 인터뷰 초창기는 바로 물어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지존팩 때 끔찍하셨죠 그러니까요 그건 사실 질문을 하기도 죄송한데 이러면 비급 기자고요 그거는 그렇게 안 하죠 가벼운 아이스 일반적인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되 일단 그때 가족관계 그때 좋아했던 거 이런 것도 물어봐요 고등학교 때 무슨 과목 좋아하셨어요 돌이켜 보세요 우리 동창들 만나면 야야야 종범이 걔는 그때부터 끄적거리고 수학시간에 자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부필부들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는 그 접근법이 사실은 스토리텔링의 캐릭터 접근법과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화를 보면 이 피해자 이정수 씨 감염입니다 이정수 씨가 주로 어떤 옷차림을 해서 머리를 어떻게 질끈 붓고 어디로 놀러가는지가 다 그려집니다 땡땡이 치고 연극 보러 가고 네 그런 것도 다 그려져요 그리고 예를 들어 기가 세고 말괄량이어서 절대 지지 않고요 남자들과 발차기하고 놀고 이런 발차기하고 싸우기도 하고 청소 당번인데 도망가고 잡히세요 그런데 그는 나쁜 애는 아니야 잡히시죠 말괄량이 그렇죠 활발한 밝고 활발하고 건강한 말괄량이었어요 카페에서 이렇게 알바하면서 어떻게 놀았는가 이런 것들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이 더 애틋한 거죠 이렇게 밝고 건강한 말괄량이가 지금은 뭐 누구도 이분을 직접 만나실 기회가 없으실 텐데 이분이 말괄량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상처와 아파하는 게 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아이가 그냥 자랐으면 그런 일을 안 겪었으면 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작가로서 저에게 그래서 이분은 일화에서 일부러 이분을 범죄기 싹 빼고 좋아하는 과목 동아리 아빠와의 기억 아빠랑 어렸을 때 직업은 당연히 여쭤보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잖아요 평수까지 여쭤봤다고 왜냐하면 그게 그를 규정하진 않지만 영향은 주니까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캐릭터의 접근법에 맞춰서 너무 잘 느껴졌어요 몇 살 때부터 방을 혼자 쓰게 되었니까 큰 오빠 큰 언니가 어떻게 나가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아빠랑은 우리 공주님 우리 공주님 들으면서 외출을 했었구나 이게 웹툰 1,2,3화에서 압축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들을 고해상도로 쫙 풀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혼자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끊기 전에 핵심만 말씀드리면 장면이었습니다 저의 당시 취재의 화두는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지존파 사건의 사건 얼개는 이미 20년간 알려질 대로 알려졌죠 온갖 방송에서 5년 5주년 10주년 15주년에 특집방송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따라서 얼마나 잔혹한가 누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는 이미 알려질 만큼 알려졌어요 그럼 난 뭐가 새롭지가 작가로서 전 르뽀 작가로서 화두였고 논픽션 작가로서 과제였고 그거는 그 당시 기사를 아무리 봐도 역시 그것은 육하원칙에 입각한 드라이한 단신이었기 때문에 스토리텔러들이 원하는 장면에 대한 팩트는 누구도 안 물은 거야 이 사람한테 저의 질문법은 이런 거였어요 단신에는 절대 안 나와요 자 탈출할 때 병원에서 이렇게 갑니다 마지막 탈출은 청취자 일부는 알고 계실 텐데 한 30대 40대는 아실 텐데 납치범 중에 한 명이 다쳐요 그래서 이 여성분을 데리고 병원에 같이 가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한 10분 동안의 진료 기간 시간 동안에 이분을 혼자 놔둬요 그때 도망쳐요 그때 도망쳤다까지는 당시 단신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저의 전기작가는 그것보다 구체적이어야 하겠죠 저는 르뽀 작가니까 장면을 취재하는 거죠 말씀드렸죠 캐릭터 장면 행동을 취재한다고 근데 신문기자는 안 물어봐요 저는 물어보죠 그래서 인터뷰할 때 그 당시 병원은 몇 층이었고 정확히 이름 뭐였고 그럼 얘기하잖아요 그 해 연도에 병원 도면 같은 걸 따로 구해서 봐요 그리고 나와서 당신은 신발은 뭘 신고 있었고 날씨 기억나는지를 여쭤봐요 그리고 사람이 도망칠 때 살려주세요라고 하거나 도와주세요라고 하거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는지 워딩이 첫 마디를 집요하게 여쭤보죠 그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드러나지 않았던 첫 장면이 나왔죠 이분은 주위 사람들은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힌 어린 쫓기는 양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변을 멀쩡한 대낮에 전남 영월에 있는 병원에 간호사들은 막 지나다녀 근데 이 사람 혼자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 도망치다 잡히면 난 또 죽을 텐데 근데 주변에 말을 할 수도 없어 이분은 그래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도망쳐서 병원 앞을 지나가는 프라이드 승용차에 치일 뻔해요 근데 그 프라이드 승용차를 두드리면서 색깔도 물었죠 저는 주황색이었어요 주황색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저 좀 경찰서에 데려다 주세요 라고 하니 윈도우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가버려요 프라이드 안 도와주고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장면을 그대로 룩보에는 서술했죠 그때 그 룩보가 전달해 주는 것은 바로 이 도망칠 때의 공포감을 겁나 무서웠어요 라고 그 감정을 직설적으로 전달하면 독자가 입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정보죠 체험이 아니라 잘 아시잖아요 두 분 다 기본이잖아요 체험을 시키려면 묘사와 장면이죠 룩보석가인 저는 그래서 장면을 취재한 거죠 와 진짜 재밌다 이거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하나가 이 기사 보고 영화사 네 군데서 전화와서 결국 판권은 나갔는데 저는 법률적인 권리자는 아니고요 그냥 도와드리고 말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빠졌어요 그냥 한겨레신문하고 뭐 좀 약간 트러블이 있었는데 아 네 근데 장면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제가 길어낸 거죠 인터뷰 기사 때 처음으로 그렇죠 그걸 보고 아마 영화 스토리텔러 제작자들이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떠오르니까 그래서 제가 새로 발굴한 장면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도망가서 서울의 서초경찰서에 고병천 반장에게 신고를 하여 고병천 반장과 7명의 형사가 서울에서부터 차를 몰고 내려와 검거했다는 나와 있어요 네 그건 정보죠 자 이건 정보죠 그러면 웹툰 작가로서는 그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감시를 어떻게 해서 어느 동선으로 쳐들어가서 클렉션을 올렸나 왜 어떻게 나왔지 그럼 어떻게 몇 대를 때렸지 방망이로 때렸나 오른손 주먹으로 때렸나를 알아야 영상화가 되잖아요 요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영상화를 염두에 두고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이분에게 인터뷰할 때 몇 시였어요 새벽 1시 반 날씨는 어땠어요 비가 왔어요 비가 왔대요 드라마틱하게 난 날씨는 모르니까 비 왔어요 하면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합니다 그 해의 날씨가 나와요 그 날에 영월에 대단하시다 이건 근데 제가 잘난 게 아니고요 미국 논픽션 교과서에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뭐 탐사보도 같은 것들 경험들은 있으니까 팩트 발굴은 뭐 못하시는 기자는 아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요 그 새벽 1시 옆에 고병천 반장이 야 정수야 툭툭 치면서 쌍언결 야시경을 줘요 그래서 그걸 언덕에서 지존파 아시트를 바라보면 자기가 잡혔던 아 무서워요 그 새벽에 고병천 반장도 사실은 터프가이 맞춰거든 90년대 중반에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어딨어 보면서 반말로 야 정수야 이거 좀 봐봐 반장님 무서워요 어떻게 봐요 야 니가 봐야 잡지 내가 봐봐 조금만 참고 그러면서 야시경으로 자기가 잡혔던 거기를 봐 이 장면을 또 저는 팩트 확인을 하고 진술로 확인해서 쓰는 거죠 당연히 장면을 장면으로 전달해야 이 정수의 공포감이 독자에게 전달됨으로 그것이 루포 작가의 과제임으로 아마 이런 장면들을 길어올려 이런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 제작사 연결을 받았겠죠 전화를 지난주에 제가 요까지 일단 지난주에 제가 고나무 작가님한테 취재 어떻게 하세요 다섯 글자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돌아오고 있는 게 지금 이거예요 이 과정들을 지금 제가 마침 산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쓰릴미 얘기할 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이 일치할 때 파괴력이 너무 세진다고 그렇죠 지금 취재하는 당시에 고나무 작가님의 경험 그 경험을 청수자분들께 고스란히 체험시켜주고 있습니다 진짜 본인이 취재하는 방식으로 우리 방송에서 말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도 빠져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빠져든 것처럼 그래서 빠져드는 거죠 네 지금 쭉 들어보시면 어떤 식으로 장면을 길어올릴지 살아있는 인간에게 접근할지 좀 감이 오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이런 표현을 참 조심해서 하게 되지만 스토리텔러로서는 굉장히 배울 점이 많아서 흥미진진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어디 가서 쉽게 말을 못하는 게 흥미롭다는 게 스토리로서는 칭찬이죠 스토리텔러이니까 저도 그렇죠 근데 이 사건 자체가 끕적하고 이분이 너무 트라우마가 심해서 지금도 힘드세요 몸과 마음이 다 그러니까요 20년이 지났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진의를 아마 알아주실 것 같고요 지존파 납치 생존자의 증언 현재 볼 수 있죠 스토리펀딩 들어가면 그냥 공짜로 더 있습니다 스토리펀딩이라는 서비스는 끝났지만 여러분이 검색해보시면 고남으로 검색을 하시던 지존파 납치 생존자의 증언 으로 검색을 하시던 스토리펀딩의 총 6부작으로 올라와 있고요 정신모차리고 보실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정신 피드백을 느끼고 아무튼 자존감을 자존감 사실 제가 오늘 진짜 맞았어요 제가 오늘 얘기할 게 진짜 많은데 제가 봤던 그 책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그 얘기도 하고 싶고 그 얘기 할까요? 그것도 하고 싶은데 또 아직 지존파 더 더 있어요? 3부제 가야 되나? 아니 아니 없어요 장면 2개만 더 얘기하려고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하면 그러니까 공포를 공포라는 이분의 감정을 장면 취재로 길어올려 전달하는 것 이 저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였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은 한 두세 개 말씀드렸고 두 개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아까 제가 ktx에서 밥을 못 먹었다고 말씀드린 게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전 남자잖아요 그리고 남자와 여성이 느끼는 물리적 폭력에 대한 공포감은 달라요 전 누나 여동생이 다 있거든요 되게 불쾌한 경험들이 다 있죠 대한민국에 제가 공포를 작가인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이 실제로 탈출할 기회가 물리적으로 존재할 때가 있는데 이분이 나중에 납치되고 나서 후속 납치범들을 납치하는 현장에 동행이 돼요 토요일 알주 날씨 좋은 5월의 봄날 대낮 4시에 누군가를 납치합니다 소외노시란 중소기업 부문을 그래서 트럭 한 대와 르망 승용차 차종공도 당연히 물어보죠 주제할 때 중요하니까 르망이에요 은색르망 은색르망 다 기억을 하시네요 그래서 그분을 납치하고 이제 아지트로 돌아갈 때 어떻게 가냐면 남서울 인터체인지에 봄날이어서 토요일이고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차가 너무 많아 그렇죠 건물 속에 경찰 서있어 속도 20km가 그리고 르망에는 납치된 이정수씨 가명 오른손에 운전하는 납치범 20km로 가요 앞에 경찰도 있어 트럭을 따로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저는 그걸 듣고 공포를 제가 느꼈는데 그걸 딱 잡고 물론 제가 질문하니까 그 장면에 대한 답이 왔겠죠 그때 그 순간에 어느 차에서 타고 뭘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손잡이를 딱 잡고 덜덜덜 떨었대요 열까 말까 열까 말까 열면 20km인데 20km면 그냥 내려서 도망가서 저 건물소 앞에 있잖아요 남서울 인터체인지에 3명 4명 서있지 경찰이 살려달라고 하면 살 텐데 살 텐데 하다가 지나갔대요 아 거기 지나가는 순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체험들 르망 20km로 다니는 은색 르망의 손잡이를 잡았지나 나는 열지 못했어 라는 팩트가 공포의 핵심인 거죠 이런 건 저는 기억이 났고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죠 광주 터미널 앞에서 그 돈 전달 받았을 때 그 납치범 뭐 이런 그거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공포의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장면 지어낸 장면이 아니고 실제 존재했던 장면 그리고 그것을 취재하는 게 저희 과제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취재 르뽀 작가로서 저희 잊을 수 없는 공포의 장면 중에 마지막 하나가 이것도 단신에는 없는 거였어요 말하자면 이게 뭐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 단독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근데 스트레이트 기사 단독은 아니고요 마지막 납치범이 중소기업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부하를 시켜 직원을 시켜서 그 지존파 납치범들이 돈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달 받는 공간이 허허벌판이 아니에요 저녁 9시에 광주 터미널 앞입니다 그러니까 오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나다니면서 그렇죠 경찰 없었게요 다 있었겠죠 경찰 있죠 저녁이지만 차량이 얼마나 많고 승용차 택시 오가는 광장의 사람들 그때 한 번 더 고민을 했대요 여기서 아무나 붙잡고 혹은 저 광장 광주 터미널 옆에 서 있는 경찰에게 가서 지금 납치범이 중소기업 사장님을 납치해서 직원이 돈을 갖고 오고 있고 그게 제요라고 소리를 지르면 내가 살까 근데 그 말을 끝내 못하셨대요 공포 때문에 수많은 사람도 사이에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바로 옆에 경찰이 있는데 공포 그 공포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때 납치당했을 때 당한 물리적 폭력 이 각인 우리 각인이란 단어가 그거잖아요 깍다잖아요 아까 조각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때 저는 작가로서 이 정도를 전달하면 독자들도 알 것이다 공포를 느끼겠구나 그게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그 절대로 주먹을 뻗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감옥 그럼요 같은 건데 훨씬 더 좁고 무거운 곳이죠 스스로 적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포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베가본드의 미야모드 무사시의 일화를 보시면 초창기에 목숨을 걸 싸우면서 발이 굳게 되는 상황을 기가 막히게 묘사하는데 배가 본드 뒤쪽에서 보이지 않는 괴물이 자신의 발을 휘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체험을 군대에서건 회사에서건 어렸을 때 학교에서건 조금이라도 해봤던 사람들은 단순히 이정수 씨를 어떤 사건의 피해자로 보는 게 아니라 나랑 살아있는 똑같은 나랑 똑같이 살아있는 인간이 도시대에 내가 살다 엿보았던 그 공포를 아주 깊게 겪었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고나무 작가님이 전달하고 있는 거죠 정리 정말 잘하시네요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면으로 공포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미국식 제가 읽었던 레퍼런스들을 흉내내려고 노력했는데 다행히 영화제작사 내군대에서 전화가 왔다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게 쓰여졌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한국에서 제가 지난주에 노다지라고 했잖아요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팩트스토리의 앞쪽 루트에 이 뒤쪽이 어딘가에 넷플릭스 분명히 전 넷플릭스에서 보게 될 것 같은 얘기들로 가득해요 진짜 전 넷플릭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고 있으면 팩트스토리에서 고나무 작가님이 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올라와요 고맙습니다 축복에 아까 방송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작가와 경영은 다름을 하루하루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하죠 힘들어하고 계셔요 요즘에 새벽에 깨고 있습니다 아이고 일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알죠 자 아무튼 지존파는 전기작가인 저에게 감정의 핵심을 포착하는 장면의 힘을 가르쳐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고 한 인간으로서도 아까 제가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정서의 빙이 됐다는 측면에서 기자 혹은 룩보 전기 작가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죠. 깔끔한 정리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취재가 어려운 오늘은 취재가 접근은 되는데 접근은 되는데 장면을 길어내는 이야기 마지막 남아있는 경험담이 바로 앞에 두 개랑은 괴가 좀 달라요.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파일러라고 알려져 있는 권일용 교수님께서 어떻게 마치 넷플릭스의 마인드헌터처럼 어떻게 한국이라는 곳에서 프로파일링을 처음으로 시도했을까 그때의 경험담을 되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책이었거든요. 이 얘기를 오늘의 마지막 경험담으로 청해도 될까요? 다시 돌아와서 차례대로 전던전기는 캐릭터가 취재의 주안점인데 취재 안 되는 캐릭터 두 번째 소개해드린 레퍼런스인 지존파 납시생존자부는 캐릭터도 캐릭터지만 캐릭터와 장면이 루포 전기작가로서 저의 과제였고 접근은 되는 세 번째 가장 최근에 썼고 다행히 전기만 세 권 썼는데 다행히 드라마 판권이 팔린 팔려그냥 계약이 이어진 지금 제작 중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본인에게 돈이 들어오는 아 예예 일단 회사에도 그리고 저도 조금이지만 공저자니까요 일단 권희룡 교장님하고 그래서 다행히 드라마 판권 계약으로 이어진 권희룡 1호 프로파일러를 다룬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경우에 저의 전기 루포 작가로서의 저의 과제와 화두는 다시 캐릭터로 돌아갔습니다. 장면도 장면이지만 또 캐릭터였어요. 조금 더 무게중심이 캐릭터로 갔고 그 이유가 마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프로파일링 혹은 연쇄살인 이라는 소재는 너무 많이 알려졌고 보도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너무 많이 소비된 주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나 저의 고민은 현재성이 뭐지 다시 1호 프로파일러 1호를 강조할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 했어요. 현재성이 무엇이었고 또 하나 차별점은 뭐였을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 이 책에 참고로 이 책에 잠깐 주제를 소개해 드리면 한국 경찰에 존재하지 않았던 1호 프로파일링 팀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 직제를 그렇죠. 윤해출 경무관님 지금 현재에 계세요. 네. 윤해출 경무관님과 실제로 그 윤해출 경무관님과 함께 후배죠. 네. 실제 본인이 1호 프로파일러로 인사 발령을 받아 올해 기간 활동하신 권유룡 현재 민간이 퇴직하신 교수님에 대한 프로파일러들에 대한 전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전기라는 단어 그냥 깔끔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고시기 고시기에 바로 뒤를 잇는 후배분들이 지금 저희 자모님들이시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건너서 얘기를 들었던 거를 책으로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참고로 이 팟빵 팟빵의 수위를 달리고 있는 배아무개님께서는 사실 1호는 아니시고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일부러 피해간 얘기인데 딱 해 주셨군요. 아 이거 편집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또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 그러니까 1호 프로파일러 권일원 교수님이 팀을 만들고 같이 사상 최초로 2004년에 1기 공채 프로파일러 16명을 공채로 채용해요. 그중에 한 분이신 거죠. 그렇게 따지면 1호인데 1기죠. 1기 1 오브 16 1호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사실 엄밀한 거고 그라운드 제로는 권일용 교수님이시죠. 우리가 원조 족발 논쟁을 할 건 아니죠. 맞습니다. 아무튼 저의 이 작가로서의 화두는 다시 캐릭터로 무게중심이 갔고요. 무게중심이 가서 저의 화두는 프로파일 소비될 대로 소비된 프로파일러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어떤 데 포인트를 맞춰서 그의 캐릭터에 무엇을 발굴해야 할까 였는데 그것은 머니볼과 좀 비슷한 거였어요. 서브 주제는 당연히 1기 프로파일러들이 없던 직제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후에 2000년대 초중반에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로 이어지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떠들썩한 연쇄살인범을 어떻게 수사과정에 개입하고 노력하고 프로파일링이 실제로 검거에 도움이 되는지 1호 프로파일러의 성장과정에 대한 전기기가 메인 주제라면 서브 주제는 머니볼과 비슷한 거였어요. 존재하지 않는 수사 방식을 만들고 적용시킨 사람 이야기 이었죠. 그리고 권희룡 교수라는 캐릭터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즉 그는 고졸이었고요. 고졸 순경 공채였고 그렇죠. 심리학 석박사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는 형사 출신이고 그렇죠. 바로 거기서 권희룡 프로파일러 힘이 나옵니다. 진짜 드라마 특혜요. 현장성 현장성 그리고 만나면 재밌어요. 그냥 지금은 술친구인데 술형님인데 새벽 1시에 나무야 어디야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소개해드릴 세 번째 권희룡을 포함한 1호 프로파일링 팀에 대한 전기의 저희 화두는 캐릭터였고 그래서 권희룡 교수님과 오랜 기간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은 이미 언론의 프로파일러로 굉장히 많이 소개된 분이었거든요. 대중 독자들에게 저의 목표 중에 하나는 권희룡은 왜 프로파일러가 되었지 그리고 그는 가슴 속에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버텼지 왜냐하면 너무 끔찍한 직업이에요. 맞아요. 프로파일러들이 강연 나가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스트레스 뭘 높으세요? 트라우마는 없으세요? 이 질문을 그냥 강연 나가면 늘 들으신대요. 그렇겠죠? 일반 대중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질문인데 그래서 저희 목표는 권희룡은 왜 이걸 이토록 열심히 오랫동안 했지를 설득력 있게 실체에 가깝게 전달하는 것이었죠. 무인전이 아닌 그 지점에서 이 책을 처음에 샀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영향을 받아서 만화가가 됐거든요. 저의 영향을 받아서 만화가가 있어요. 그분도 영향을 받아서 됐어요. 계속 가볼까요? 최초의 만화가는 과연 왜 했을까? 지금 프로파일러들은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조디포스터도 봤고요. 마인던터도 봤을 거예요. 수많은 걸 보고 살았고 권일용 교수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지금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권일용은 뭐지? 최초의 그 사람은 왜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계속했을까? 그런데 그거를 이 책을 보고 나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게 되셨다면 엄청난 칭찬이죠. 르뽀 작가에게는. 그 캐릭터의 제가 주안점 첫째로 한 what drives him 그는 왜 이걸 하지? 무엇이 그를 이렇게 몰고 가는 거지? 라고 했을 때 두 명에게 답이 있는 거죠. 없는 팀을 만들었던 윤회출 경무관 경찰대학 3기 혹은 4기인데 그러니까 표천 의원님도 경찰대 출신인데 후배시고요. 그렇죠. 표 의원님은 윤회출 경무관님은 성함도 독특하신데 이름 외출 외출 외가에서 나와서 외출 진짜로요? 그게 그 앞부분에 나와요. 당연히 제가 여쭤본 거죠. 이름 외에 나중에 돌려서 그게 서술에 한 재미있는 양념이 되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물 취재는 깨알도 놓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서브 주제가 머니볼이라고 한 거예요. 권일용도 좋은 또라이 또라이란 다 좋은 또끼 좋은 또끼 윤회출도 비슷해요. 동키오테로 바꿀게요. 좀 재미없지만 그래그래 동키오테 동키오테로 바꿀게요. 진부한 비법이지만 둘 다 캐릭터가 좋은 의미의 동키오테인 거죠. 경찰이라는 수만 명 조직원의 공무원 조직에서 승진시험보다 과학수사에 과학수사 좋은 과학수사하고 술 세게 먹고 또 과학수사하고 술 세게 먹고 장인이랄까요. 취재를 제가 전기작가로서 어느 정도 담아낼 수 있었다는 저의 포인트는 그것이었고 다행히 제가 길어올린 그들의 캐릭터는 좋은 동키오테 두 명이 프로파일러 한국 프로파일링의 시작이었구나. 지금 이 청취자들이 알고 계신 바로 그들이 그것의 출발 그 캐릭터가 출발이었구나. 거꾸로 여쭤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그걸 하는 이유는 뭘까 욕망을 얘기하셨잖아요. 반대로 여쭤볼게요. 그 권희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해상도 높은 그림을 그려내고 싶어서 붙어 다니셨던 고나무 작가의 욕망은 뭐였어요? 갑자기 저한테 푹 들어오시는 거네요. 궁금하니까 왜냐하면 작가님들이 들으시니까요. 이 작가는 왜 여기까지 갔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너무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어서 그냥 다 말하고 다음번에 안 나오면 되는 거죠. 다 말하시면 다음번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 번호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왜 하는가라는 질문을 누구나 던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 던지는 게 직업이시잖아요. 농담하시고 너무 좋은 질문을 갑자기 푹 주셔서 그런데 이게 제가 전지기 기자고 룩보 작가잖아요. 그게 되게 웃긴 게 의사들 병원 안 가는 거랑 비슷해요. 취재 많이 하지만 취재를 받아온 적은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똑같아요. 절대 병원 안 가. 담배 다 피고 의사들. 맞아요. 기자들을 취재하거든요. 그렇다고 비슷한 얘기해요. 취재를 당하는 게 이런 거군요. 똑같아요. 진짜로. 질문 받으면 궁금했어요. 그냥 농담이고요. 왜냐하면 앞에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공포를 체감시켜주고 싶고 이런 게 있었는데 권희룡이라는 개인을 딱 드러냈던 그 목적 책 한 권이 묶일 정도의 그 시간 거기는 무슨 목적이 있었을까요 욕망이 작가의 욕망이 아니고 권희룡 전기를 쓸 때 저의 욕망 거기로 시작해보죠. 그럴까요 일단 권희룡 교수님의 캐릭터 잡아드릴게요. 책 안 읽으신 독자님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캐릭터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기 작업을 한 결과 나온 캐릭터 길어올려진 캐릭터 캐릭터가 잡히니까 다행스럽게 드라마 판권 계약이 됐겠죠. 그리고 단신으로는 그 캐릭터가 잡힐 수 없는 것일 테고요. 그렇죠. 그거를 아마 제가 조금이나마 길어올렸을 텐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권희룡 교수님은 가난한데 굉장히 엄한 아버님 밑에서 어렸을 때 꾸면 신부가 돼 싶었던 저는 그 신부에서 딱 왔어요. 아 이 사람은 청소년기부터 신부가 어떤 직업인가요 돈 버는 직업 아니죠 남과 상담받아 그를 종교의 방식을 빌어 그를 치유하거나 메시지를 주는 직업인 거잖아요. 내면에 선이 존재하는 그렇죠. 한마디로 상담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신부잖아요 고백성사하는 신부 상담봐야 그냥 그 한마디로 저는 그 한마디를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던졌죠. 참고로 쉽게 되는 취재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문을 열었다 한들 제 취재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마음의 벽들을 제가 하나하나 허물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분은 직업이 경찰이잖아요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개인관계를 다 물어봐요 정기작가니까 그리고 왜 이걸 묻는지도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저를 첫 인터뷰 때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 아직도 기억나요. 호칭도 나무야도 아니고 고 기자님 그런 질문은 우리 범죄학의 본질은 아니에요. 넘어갑시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마음의 벽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거기서 그 허드를 한 번에 넘으려고 아니요. 미국 논픽전을 보면요.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비급 기자가겠죠. 소개팅으로 치면 애프터가 안 나오죠. 애프터가 안 나오죠. 그러면 애프터를 치는 거죠. 아 예 그러실 수 있겠네요. 하고 취재수첩에 메모만 하고 이건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중간쯤에 물어볼 것 하고 체크해. 벽이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만나서 또 슬쩍 물어봐. 아니면 맥주 마시면서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퍼즐 아주 작은 퍼즐들을 하나하나 만들면서 길어올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발견한 그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팩트가 하나가 신부였다. 공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뿌리가 내면에 깔려 있었구나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공공선에 대한 게 있다는 게 공공선에 대한 거죠. 그게 바로 프로파일링은 다름 아니고 경찰 공무원이에요. 그는 교수가 아니거든요. 교수도 사실은 큰 틀에서 돈 버는 직업은 아닌 거니까 학술 연구도 큰 틀에 공적인 어떤 퍼블릭 인터레스트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수업 시간에 취재 얘기할 때 했던 얘기가 떠오릅니다. 청소녀분들께 정리를 살짝 중간정리 해드리자면 작가가 어떤 취재를 할 때 알고 싶어하는 건 그 대상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듯이 캐묻는 순간 이해가 아니라 취조가 되는데 취재 대상자들하고 관계가 안 생기니까요. 정확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게 문제풀이 하듯이 정답 정답 정답을 향해 가지 마시고 훌륭한 정리고 제가 너무 혼자 또 떠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라는 팩트 하나 그리고 하나가 그분이 현장 출신이거든요. 현장 형사 그러니까 조폭하고 정말 조폭 때려 잡던 정말 그런 형사였어요. 그런데 윤혜출 경무원님으로부터 프로파일러 제안을 받고 나서 그분의 첫 마디가 저 영어 못하는데요. 이런 거였어요. 정말 담백하시고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공공선이 깔려있었고 그런 욕망이 하나 있었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고 싶다는 그래서 제가 동키호테라는 비유법이 진부한 비유법이 아니고 정말 그런 술을 마셔도 그런 분이에요. 그런 캐릭터를 찾아내고 팩트로 구현하고 장면으로 구현하는 작업 긴 작업이었죠. 5분 남아서 일단 끊어보고요. 결과적으로는 권일용이라는 캐릭터는 지금은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료 인간으로서 친구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된 거죠. 그렇죠. 저게 저는 좋은 의미에서 취재의 끝장이라고 보거든요. 취재의 끝 하나의 관계가 생겨다 나와요. 그런데 취재할 때는 아무리 서로 호감을 갖고 있어도 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심리 전국이시잖아요. 프로파일러고 저는 또 전기작가죠. 그러니까 이게 묘한 기싸움이 있어요. 손길이 만나가지고 그럼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다면 거울을 봐야 아죠. 전기작가는 거울이 많을수록 좋죠.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에 그게 뭐였어요. 권일용을 싫어하는 사람 권일용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저는 만나야죠. 그래서 저는 터눈기 직업이었으니까 터눈 쭉 나오죠. 사람이 무서워. 기자 출신은 이게 무섭군요. 그래서 권 교수님한테 선배 저 이러저러해서 이분도 인터뷰 해볼게요. 그러면 나무야 그 만나지 마. 필요 없어. 별 얘기 안 나올 거야. 그런가요? 일단 알아서 판단해 볼게요. 하고 나와. 그리고 만나. 만나 뭐가 나왔어.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그의 별명이 나왔죠. 권비루? 뭐 이런 것들. 맥주를 좋아해서. 그런데 대단한 건 아닌데 글을 다면 걸로 봐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주 기분 좋은 기싸움을 있었죠. 나도 정기 작가인데.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 다 설득당하셨어요. 글을 보시고. 네. 아 맞다. 이렇게. 그 작가가 그래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나는 이해를 했어. 네가 왜 그랬는지. 썸탄 뒤에 이제. 그런 것이 기억이 나고 제가 사실 살짝 절반 질문을 피해가려고 오래 말을 드렸는데 작가로서 저의 욕망은 1차원적으로 이렇게 말씀 그냥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권희룡과 프로파일러 전기를 쓰는 전기 작가 고나무 전기 루포 작가 고나무의 첫째 욕망은 좁은 의미의 욕망은 권희룡 대기였습니다. 그의 최대한 빙의돼 보겠다. 그 화두기. 모든 제가 아는 취지수법을 다 털어 그가 했던 동선을 따라 걸어보고 예를 들어 그가 수사했던 그 장소에 그 시간만큼 서있어 보고 몬스타일 룬개 그냥 룬개 그런 걸 그런데 이거 제가 잘난 게 아니고요. 미국 논픽션 교과서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어요. 다른 기자들이 안 할 뿐이에요. 전교 일등들이 교과서로 공부하죠. 그걸 했죠. 그리고 그가 봤던 사진들을 같이 봤고 판결론을 찾아봤고 그가 만나지 말라는 사람도 만났고 그런 식으로 아무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 논픽션 그곳에 나온 대로 저는 했을 뿐이고 그때 저의 욕망은 단순하게는 권희룡 대기였고요. 조금 추상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그럼 전기작가 고나무에 욕망의 뿌리는 뭘까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저널리즘에 있다가 스토리 시장으로 강하나만 월남 했잖아요. 이제 북한에 있다가 월남한 탈북자 멀리는 못 가고 로맨스 판타지는 못 할 능력이 없으니까 임진강만 살짝 건너오신 요새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전기루포 작가 고나무에 욕망에 뿌리는 뭘까를 끝내 파보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좋아하고 말을 바꿔볼게요. 그냥 이야기는 아니고요.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거기서 흥미를 느끼고 교훈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는데 재미를 느낀 사람 이지 않을까 그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더 거창하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왜 마을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남의 말 잘 옮기고 소문 옮기면서 내 소문 듣는 사람들 재미있어 하면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옮기는데 더 재미있어. 전기수들. 전기수들. 결국에 스토리텔러를 아무리 고상한 미학적 용어로 포장해도 결국에 저의 뿌리 역시도 저는 싫어하니까 남의 얘기 진짜 있었던 얘기를 전달하는 것에 흥미와 재미가 나의 뿌리이지 않을까 더 거창하게는 표현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설명이 되네요. 왜 권일용 대기에 그렇게 목숨을 거셨지? 라고 그 얘기를 막 들어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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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왜? 라는 질문에 해소가 안 됐는데 이야기를 남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은 왜 권일용한테 권일용 씨에게 그렇게 왜 집중하게 됐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다면 그분의 매력을 본인께서 느끼신 건가? 아니면 내가 이야기를 더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캐치를 해낸 건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또 궁금한 지점인 것 같긴 해요. 전자에 가깝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돼요. 저는 아까 지존파가 먼저고요. 그러니까 저는 르뽀 작가로서 범죄 문제와 범죄 피해자 문제를 오랫동안 계속 저희 주제로 고민하고 취재하고 그 연조의 기자가 하지 않는 취재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 10년차가 현장검증 이런 거는 나가면 이 사람은 왜 왔지? 의심하고 이런 아무튼 오랫동안 범죄 문제는 저의 화두였고요. 권희룡 프로파일에는 기자들은 모르는 기자가 없어요. 그는 사실은 정기를 쓰고 싶어 안달라는 사람이었는데 연결이 잘 된 것이었고 그래서 싱겁고요. 싱거운 것이고 하나 저의 욕망에 뿌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전달하는데 전 재미도 있지만 그걸 조금 더 고상하게 제가 포장하면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을수록 다른 제가 인간으로서 저도 갖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걸 남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 공부의 방법이 남의 삶인 것 같아요. 그게 전기작가 고나무의 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기의 원정 결국은 다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저죠. 난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러니까 딸에게 내 아버지 나는 어떤 아빠지 와 같은 모두가 하는 고민은 확인하고 전기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겠죠. 이상입니다. 지난주와 이번주에 이어서 2주간의 귀한 말씀을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계속 가지고 있던 걸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이야기 만들 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뭔가 이렇게 인간에게 접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게 되잖아요. 조금씩 알면 알게 될수록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미워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서 보통 미워하기 어렵게 되죠. 그리고 미워하기 어렵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해보고 싶어서 알고 싶어지는 이 무한의 반복이 저에게는 인간에 대한 취재거든요. 심리학을 한 이유기도 하고요. 알수록 좋아지고 좋아질수록 알고 싶어지는 이 무한의 반복. 이거를 직업적으로 하시게 되면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비판적 49대 51 긍정적 49대 51 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전두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근본적 욕망을 갖고 이렇게 했는지 이해를 하게 돼버리면 그 악행에 대해서 혹은 그 행동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죄를 받아야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와 동시에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 이해해버린 내가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밸런스가 굉장한 내적 긴장으로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게 작가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고통 같아서 동료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참고로 저는 지금 그래서 작가를 안 하고 실화 기획사 사장이 됐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한방에 답이 됐네 고통스러운 거라서 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실 거잖아요. 다시 하겠죠. 조금 지나서 지금은 경영에 올인하고 있고요. 제가 그렇게 근데 참 우리 개그 담당이 사라지시니 뭔가 진지해지는 두 번째 파티는 좀 진지해도 그렇습니까 지난주가 굉장히 가벼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진지해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두환으로 비유적으로 질문을 주시니 너무나 제가 깊이 고민했던 주제고요. 정답은 싱겁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자문을 해볼게요. 작가로서 그 고민을 하시잖아요. 고민 중이거든요. 이해하면 예를 들어 악인이다 처음에 조이팔이다 사기범 전두환도 그래요. 그러니까 납득은 안 되죠. 이 자의 행위가 근데 이 자를 정말 미친듯이 깊이 파헤쳐서 이 사람을 공부하다 보면 이해는 되더라고요. 농담이 아니고 이해는 됩니다. 지금 그가 겪었던 50년대 가난 대구 칠남 3녀 중에 막내 가난한 육사에 그가 가진 오만 어떤 생존 방식 야만의 시절의 생존 이라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요. 그때 작가는 딜레마에 빠지겠죠.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작가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근데 이종범 작가님한테 여쭤볼게요. 근데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어요. 쓰거나 말거나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경우의 수는 네 가지로 눈으로 합니다. 내적 고민 없이 쓴다. 내적 고민을 겁나 안고 쓴다. 내적 고민 없이 키란다. 내적 고민을 겁나 가지고 안 쓴다. 네 개 선택지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작가는 1, 2, 3, 4번 중에 하나를 택하겠죠. 저는 그 지점이 싱겁지만 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그 답을 들으면서 너무 공감하게 됐어요.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알고 작업에 들어가는 작가가 많아지길 바라고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질문을 중간에서 이 고민의 순간을 만났을 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만나면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선배들을 보고 원망하게 될 정도로 고통스럽죠. 그래서 한 번씩은 꼭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생각을 했었어요. 마무리 멘트입니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이야기를 쓰고 작가가 되려는 분들 만나다 보면 미워하는 것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이해를 안 하려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좋은 비법입니다. 가장 튼튼한 가보시고 가장 튼튼하게 나를 지켜주는 게 미움이기 때문에 증오 미움 같은 거죠. 그거 한 번 입으면 든든합니다. 에너지도 짱짱 세고요. 안 지쳐요. 그래서 이해를 안 하려는 분도 많이 보거든요. 거꾸로 그 사람 이해해버리면 이 미움이란 초강력 갑옷을 벗어나야 되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살아요. 저는 근데 정작 저 자신은 반대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너무 괴로운 상황만 있어요. 저에게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작업을 하고 계실 분들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고나무 작가님도 마찬가지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1, 2, 3, 4번 중에 아까 뭐였죠? 괴로워하면서 쓴다거나 괴로워하면서 킬한다 2, 4번인가요? 네네네. 2번이나 4번에 해당되면 그냥 뭐 소맥 말아먹고 뭐 있겠어요? 다 똑같죠 작가는. 반가워활동에 사연 보내주시면 같은 마음으로 소주 먹었던 입장에서 한마디 또 해보는 거죠. 근데 1, 2, 3, 4번 저 지금 생각한 거거든요. 완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나 어떻게 생각했어 이거? 기가 막히는구만. 저는 이미 생각해보신 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 지금 0.30 20초 안에 떠오른 건데 나 갑자기 저 권위의 비 준비 어떻게 된 거지? 기가 권위가 잠깐 그게 맞나? 순발력 뛰어나세요 진짜. 그러니까요. 텔레파시 제가 만들었는데 수신했어 수신. 그럴싸하네요. 이건 나무의 힘 또 다른 AI 원래 재밌는 대화가 120%를 끌어내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질문이었고요. 저라고 별거 없습니다. 저희 매튼스쿨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긴 시간 동안 제가 말을 너무 많이 시켜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 정말 즐거웠고요. 제가 원래 벌렁증이 있는데 주로 작가님들이 또 많이 들으신다기에 되게 마음이 편해졌고 진행을 너무 잘하세요. 그건 맞아요. 홍교수님도 그렇고 저는 진짜 사라지니까 살짝 재미가 없네요. 진짜로. 놀랍게. 되게 재밌는데요. 놀랍게. 웃긴 것과 재밌는 건 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저희 매튼스쿨은 파트 2잖아요. 파트 1, 2 희극과 비극의 묶음이죠.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고정 교체 계획이나 이런 거 교체 말고 추가? 추가. 너무 관심이 너무 멋지다. 이 얘기를 우리 차차에 보도록 합시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정말로요. 저희도 더할 나위 없었고요. 정말 좋았어요. 언제나 이론을 다루는 웹툰스쿨 채널에서 이론을 다루기 때문에 느끼는 기본적인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의 작가님을 모셔서 그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는 현장을 엿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저희는 다음 롱토뷰 멤버가 기다리고 있을까 봐 빨리 끝내야 되죠? 그런데 아직 연락은 없으시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작가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못한 얘기도 많습니다. 제가 저 진짜 내가 친해지고 저도 진짜 느낀 점이 있거든요. 아까 구슬채룡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그 딜레마를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걸 그냥 확인하는 사람인가 이걸 확인하다 보면 그 시대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책에서 봤던 이 사실과 이건 이 말씀은 다르잖아. 그걸 계속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 사전 연구와는 다른 식의 그 이미지가 그려지면 자꾸 이분한테 비닐을 하게 돼요. 제가 그리고 그 구슬채룡이 딱 카메라 돌아갑니다. 녹음 시작됩니다. 하기 전에 얘기하시던 것과 이게 달라요. 그럴 경우에 이거는 분명히 그 전에 카메라가 돌지 않을 때 음성 녹음이 켜지지 않았을 때 더 진실험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여기서 내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들어가도 되나 음 근데 들어갈 수 없는 질문이 나오는데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되게 괴롭거든요. 사실 그렇겠네요. 이걸 계속하면서 어떡하지 이게 정말 만화계에서는 오랫동안 안 좋게 그려지는 사람이고 그런 때이고 그런 곳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맨날 힘들어요. 근데 이게 정말 차라리 그냥 소설의 영역이면 되게 좋겠다. 이런 식의 항상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았는데 뭔가 이런 고민이 당연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질감에서 오는 어떤 위안 어떤 선배 작가가 한 얘기가 떠오르네요. 오래 하면 더 편해지나요? 고통의 양은 똑같고 결과물이 좋아진다. 와 멋진 말입니다. 멋진 얘기고 위안이 좀 되죠. 이쯤에서 저희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보라 산업학교가 중환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호 웹툰스쿨의 특집 궁터뷰 롱극의 플롯 아니다. 롱극의 캐릭터 롱극의 캐릭터 도나무 전기작가님과 함께 논픽션과 룩호에서의 캐릭터 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전 롱극의 캐릭터 롱극의 캐릭터 전 농란지였습니다. 작가 고난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 권위는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